국립암연구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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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립암연구소에서 발표한 국립암연구소 각 식물에는 파이토케미컬과 면역통의 활성물질이 포함되어 이 파이토케미컬을 종류와 효율에 따라서 식물의 색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다양한 유식으로 나 이거 보려고 며칠 전부터 기다렸는지 알아? 남자가 뭔 놈의 그냥 드라마를 그냥 환장을 하는지 처음 봤네 처음 봤어 왜 맨날 독점이야 저 TV가 당신꺼야? 왜 그래 가만히 좀 있어봐 또 먹겠어? 또 뭐야 안 다쳤어? 미끄러진거야 아이고 시키지도 않는 짓을 그냥 아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밖에까지 다 들려 너 왜 또 왔어? 나도 오기 귀찮아 근데 애들이 할머니 김치 아니면 밥을 못 먹는데 아니 지금 시간이 몇인데 애들 밥도 안 줬어? 아까 카레 먹였어 애들이 인도사람도 아니고 그냥 허구한 날 그 놈의 카레는 애들이 좋아해 지가 귀찮으니까 그냥 한 속 끓여가지고 일주일 내내 아이고 내가 스페인 사람들이 오늘의 슈퍼블링은 무엇일까요? 아 미인장 야 이거 최근에 빠란이야? 이번에 똥 감시가 안 나네? 좀 나가라 제발 부탁이야 아니 봐봐 이렇게 봐 내가 머리 쩌르라고 했어 했지 했다 놔줘 시간도 쳐 남아도는 새끼가 미치겠네 이 때문에 왜 그러냐 한 번 말하면 못 알아들어? 자 5천 원이면 되지 남주년 그냥 몇 갚고? 누굴 거지로 하나 내일 깎을 거야 내일 아이씨 아 내가 거지 꼴로 가도 누나가 뭔 상관인데 괜히 들어가가지고 뭐 땜에 그래 이 새끼야? 어? 너 땜에 너 땜에 어? 어? 엄마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생각이 많으시겠냐?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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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이거 뭐 칠순 잔치 한다고 사람들 다 불러놓고 아들이라고 하나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그냥 내세울 게 없으면 깔끔하게라도 하고 가야될 거 아냐 제발 좀 제발 아휴 못살기 사셨잖아 내가 너 이거 다 뭐야 너 여기 다 보조상 차릴 거야 혹시? 너 이거 다 안 갖다 버릴 거야? 제자리에 둬 좋은 말 할 때 아니 조금방에 뭘 이렇게 다 이렇게 어지러워 아 나 또 빡치네 진짜 그럼 종아리를 하려면 제대로 된 거 영양가 있는 걸 했어야지 어? 산악두가 뭐야 산악두가 너 신 많이 할 거야? 누나 손 좀 봐봐 손 왜 손 왜? 아까 뭐 묻은 거 같더라고 뭐 뭐 아 나도 뭐 하는 거야 나 나가 나가 나 나가 나 나가 나 나가 나 나가 나 나가 힘쎈 힘쎈 거 봐 형 형 와 힘쎈 거 봐 매영 존나 대단하다 어떻게 같이 살아 내가 불쌍한 매영 맞지는 않고 사는지 흠 에 클라이밍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기본 중의 기본이 루트 파인딩이야 루트 파인딩이 뭐냐 길찾기 길찾기 우리가 목적지는 설정했는데 가는 길이나 방법을 모르면 도착할 수가 없잖아 시작 지점부터 완등 지점까지 상세하게 관찰하면서 난이도나 안전성 모르는 방법 이 동작 등을 머릿속으로 미리 상상해보는 걸 루트 파인딩이다라고 합니다 잘하고 있어 아 아 아 으 야 길 좀 팔아 제발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야 어디야 너는 카르마가 이쪽으로 이렇케 와야 정말 멋있어 자 어디 봐봐 웃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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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아 이거 좋다 뭐 하는 거야 내 가린나야 내가 엄마 머리 함부로 만지고 하면 좋아 한번 해볼까? 이 녀석이 돌았나 승리머리가 이따리로 돼가지고 어따 써먹는데 안 갈거야 간다간다 해놓고 벌써 한시간째야 가지마 가지말라고 당장 취소해 전화하라고 남은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대한민국 독립군 대장이다 화이팅 뛰지마 뛰지마 화랑도 왜 이렇게 안 오시는데 미치겠다 오셨다 오셨다 할아버지 하연씨 하연씨 야 너 또 뭔 지랄했어 임산부 이파라 대결 참 잘해 장군님 오늘 너무 아름다우신데요? 아이고 이제 쭈그룹망탱이 다 됐지 뭘 아니에요 너 벌써 한잔 했어? 장인오른? 아니 저는 무슨 영화 배운줄 알고 진짜 몰라냈어요 야 이 앞서 받는 일이 승진이 빠르지 왜 여기 있었구먼 어? 송서방 이 못 와서 죄송하다고요? 얼마 안 돼? 당연하지 일이 우선이지야 난 솔직히 송서방보다 이게 더 반갑네 일입니다 야 송서방 거기서 혼자 외롭지 죄송해요 저 연락 자수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장인오른 너무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웃는 날 곧 온다 응? 파이팅 어디요? 일로와 여기서 뭐 아니 쟤가 왜 저래 오빠 오빠는 하루 종일 뭐해? 그냥 자. 산소 넓게 하면서. 깨면? 밥 먹고 똥 싸고 또 자. 영원히 밥 먹자 이제. 존나 부럽다. 내가 오빠처럼 사는 게 꿈인데.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어? 야 너 이미 꿈을 잃었어. 벌써 몇 년 됐어 그게. 얼마나 더 먹고 싸고 처져야 그 꿈이 이루어지냐. 와 진짜. 진짜 만심하다 형. 아가리 좀 닥쳐. 지도 산소에서 갠실 대학 간 새끼가. 존나 어이없네. 야. 니 대학가서도 혼자 변깃물에 밥 말아먹는다며. 니가 잔치집에서 안 맞아 봤지? 어? 에이 에이 에이. 그만해 그만해. 그만. 그만. 어떻게 해 계속 할래 아니면. 이거 맞고 좀 조용히 밥을 먹. 이들이 말도 안 끝났는데. 어. 육회가 어디 갔다 했더니. 너는 여기 왜 왔냐 김밥 최고까지. 아 나는 김밥을 못 끊겠어. 공부할 때 하도 먹어서 그런지 중독이 됐나 봐. 그럼 많이 먹어라. 형은 요새 뭐해? 용남 오빠 하루 종일 먹고 자고 똥만 싼대. 참 부럽지. 야 용남이 요즘 갓난 애기냐? 그런 사람이 어딨어? 그게 사람 새끼야? 형 걱정하지 마. 지금 잠깐 안 풀리는 것 뿐이지 다 잘 될 거야. 야 그거 요즘 유행이냐? 밑도 끝도 없이 다 잘 될 거라고 하는 거? 야 사람들이 너 싫어하지? 넌 그거 모르지? 아니야 나도 알아. 나 죽고 싶다는 사람도 있어. 렌즈 보고 웃을게요. 하나 둘 셋. 이야 정말 부럽습니다. 이렇게 화목한 분위기의 가족들은 또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박수 한번 주세요. 이어서 케이크 커팅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주인공 김현옥 여사님의 고의를 축하드리면서 다들 잔 채워주시길 바랍니다. 부점.. 부점장님? 어떻게 여기서 만나냐? 우리나라가 진짜 작긴 작다 그치? 그니까 빨리 통일이 돼야 되는데 쉽지가 않네. 나 여기서 일하는 거 알고 있었어? 아니? 나 완전 깜짝 놀랐다니까? 검색하다가 하도 좋다는 글이 많아서 여기 왔는데 어떻게.. 야 니가 여기 딱 있냐? 아.. 그거 다 내가 쓴 거 같아. 근데 오빠 집 여기서 멀지 않아? 아뇨. 그렇게 멀지 않아. 내비를 한 시간 반? 두.. 두 시간 안 된 거 같은데? 멀지는 않아. 와 근데 너 되게 높다. 부점장이야. 높기는.. 알바랑 별로 다른 것도 없어. 오빤 요즘 뭐해? 음.. 나는 회사. 벤처 회사인데.. 어.. 과장이야 이 과장. 아 벌써? 우리 이용남 과장님인 거네. 우리 몇 년 만이지? 내가 공부 가는 게 작년이니까.. 한 4년 만이다. 와.. 되게 오래됐구나. 멋있어. 암튼 이렇게 오랜만에 오빠 보니까 너무 반갑다. 오빠가 나 편하게 대하는 거 같아서 더 좋고. 야 뭔 소리야. 야 내가 너 안 편할 게 뭐가 있어. 미안해 오빠. 그냥 우리 지금처럼 편한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자. 맞다. 내가 너한테 고백 귀숨을 해야 한 거 했지 그랬지? 아.. 그렇다고 네가 불편해? 내가? 뭐 내가 뭐 충격받고 울고불고 그랬을까? 잠깐만. 아.. 왜.. 왜.. 아니야. 별일 없이 잘 살았는데 뭘. 그래? 지금 네가 얘기하니까 좀 생각나요. 아니 나는.. 그 뒤로부터 오빠가 나 피하는 거 같아서 좀 그랬거든. 진짜 다행이다. 기억도 안 나는 해가지고 나만 괜히 오바했네. 안아... 나.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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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? 빨리 와! 엄마가 없어! 엄마가 없다고! 뭐? 영영아! 엄마가 모시라고 빨리 와! 누나 거기서 뭐해! 우리 다 올라왔어! 누나 빨리 나와! 뭐? 거기 뒤에! 빨리 나와 지금 거기! 뭐해? 빨리 와! 으악! 정혜하고 정혜는 왜 안 보여? 용남이는? 모르겠어요. 아 미치겠네. 맞춰! 왜 울어! 조야! 엄마를 삼촌은! 엄마를! 엄마! 잘해! 삼촌이! 뭐라고 하는 거야? 형! 빨리 넘어! 빨리 넘어! 빨리 넘어! 정혜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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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릇! 정혜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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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, 2, 3, 4, 3, 4, 3, 5, 4, 5, 5, 6, 5, 6, 7, 7, 8, 9, 9, 9, 9, 9, 10, 9, 10, 10, 10, 11, 10, 11, 11, 9, 10, 11, 15, 11, 11, 11, 10. 감사합니다.